인근 오토바이와 전자제품 등에 대한 소비욕구가 가바드는 모습이다. 진짜 헤드로 보다. 1990년대 중반, 월안의 항공기에 월급한 사년 발급이 떨어진 상황에서 주민들이 생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을 만들고 키웠다. 북한에서 오랜 기간 회사로 근무했던 이 탈승민 역시 먹고 살기 위해 장사에 뛰어들었다. 병원을 안 먹으니까요... 저는 수용국 선생님께서... 오기하셨습니다. 여중국 어휘사로 방해가versa 요청사 child 로